여기까지 왔어요 이쪽 어디에요 네 커벤니 커벤니 리스폰할 때 조심하세요 말하시고 하세요 이쪽 어디에요 어 죽으세요 이쪽 어디에요 몰라요 저도 어 앞에 있네 제 이들 그 맨 첫번째 글같은데 맨 첫번째 거에요 네 잠시만요 저 다시 스크린트 있는 걸로 찾아올게요 들어오실 때 말하세요 들어오실 때 말하세요 네 들어옵니다 전 진짜 저가 있던 곳까지 갑니다 네 저 토치 좀 가 됐다 저 토치 좀 설치하면서 갈게요 네 왜요 아 길을 몰랐어요 너무 어두워요 됐다 전 세임이 했어요 갑니다 저도 잠시만요 저 스크린트까지 기다려주세요 으앙 어렵다 이거 멀쩡 완전 나선다구요 와우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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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커비님도 아직 안오셨네 저요 그냥 달리기는 안설테니까요 그냥 이 상태로 하면 안돼요 네? 달리기 안설게요 안돼요 왜 크리에이티브로 해요 아니요 크리에이티브도 안쓴다니깐요 그니까요 그 상태로 하세요 잠깐만 저 좀 세이브가 이상한 대로 돼가지고 네 알았어요 전 이거 해놔야겠어요 세이브 어 커비님 커비님 네? 저 저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요? 여기까지 왔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완전 많이 왔죠 전 커비님 이거 오우 무섭다 거의 다 하는데 지금 제가 반쯤 왔거든요 으아아아악 다 하는데 저기가 엔딩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저도 저도 거의 다 왔었는데 아니 전 세 칸만 더 갔으면 됐었어요 전 두 칸만 갔으면 됐었어요 헐 근데 이젠 그 능력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능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이 탈출 맵은요 제가요 탈출 맵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탈출 맵은 짜증나가지고 근데 재밌잖아요 이런 탈출 맵은요 제가요 블록을 설치해가지고 갔거든요 에이 그러면 안 되죠 탈출 맵이 아니죠 아니요 저는 얼음을 설치하고 울태를 부셨어요 으 악 은행은 잘 미끄러지니까 엔딩 더 어렵는 말 한게 해드릴까요 뭐요 제가요 마크를 첫번째로 하실 때 마크 첫번째로 했을 때요 어 네 진짜 이게 뭐지 하고 전부 다 그러셨을 거에요 이거 재미없다 이렇게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근데 계속 해보니까 뭔가 재미가 느끼면서 새로운 그게 나올 건 아니에요 맵이란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마크가 많이 업데이트 될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도 새로운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새로운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전 도박을 합니다 갑니다 지금 몇 분이에요? 몰라요 아니 지금 다섯까지 몇 분이냐고요 10분 하고도 4분 15초는요 지금요? 네 몇 분까지 찍으시게? 몰라요 이게 아마 만결일 거예요 완결 완결까지 가다가 이거 짤리는 거 제 생각인데 이게 완결일 거예요 왜요? 커비님 그 엔딩 가시면 기다려주세요 일단 다음 편이에요 네 안 돼요 지금 아직 5분도 아직 5분이에요 5분도 남았어요 블록 설치하고 싶어요 안 돼요 진짜 저만 설치하고 가도 돼요? 안 돼요 그럼 그것도 사기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 살살 가겠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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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어? 아침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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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어? 아침대 간다 아침대 간다 저 진짜 능력이 생기고 있어요 아 커비님 가나요? 아아 아아 아 아침대 아 저기 저기 그것 소리 있는데요 뭐라고요? 아까까진 안 보였던 네 표지판이 있는데 아 네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었어요? 못 봤어요 가서봐야겠군요 가서봐야겠군요 과연 아! 렉 그냥 커비님이 운명을 또 떨어져라 으아! 으아! 한 칸! 한 칸! 아 커비님 리스폰 하실 때 많이 걸리신데 렉 한 칸 저 그럴 때 많아요 카인님 저 보이시나요? 네 어 보인다 어 아! 단지 우리가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서로 아니에요 저 안보여요 이거 렉이잖아요 어 어! 어 보인다 하하 하하 섬프하자마자 발로 사라지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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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렉 이 중간에 쉬면요 떨어지게 돼있거든요 중간에 쉬면 떨어지게 돼있거든요 중간에 쉬면 떨어지게 돼있다뇨 어 한 칸 밖에 안 가셨잖아요 아구 앟 하 헉 하 포빈이 자꾸 몇 분이세요? 이거 잘리면 안돼요 세 분이요 아çu 펄빈님 네? 네? 절 부르셨나요? 왜 태려요?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아 진짜 코비님 때문에 렉도 걸리고 왜 그저 쟤 때문 쟤 때문이에요! 코비님이라고 리콘하시니까 렉 걸려요. 그게 왜 쟤 탓인데요?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죽디 말라우. 내가 죽고 싶어서 죽나? 리콘할 때 말하고 리콘하세요. 당신이 저 당신이 아니라 코비 코비 리콘할 때 말한 것 같아요. 코비님 시라야. 왜냐? 저는 이제 렉이 안 걸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깝다. 이제 피를 받았어요. 피를. 제 친구 중에 상필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피리 피리 왔어. 이게 별명인 거였어요. 코비님! 제가 가장 작아요. 제가 밀어준 건데 밀어주긴 개뿔. 저 밀어드릴게요. 먼저 가세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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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마치 마치. 방금 코비님이 순간이 등장하신 걸로 보였는데. 밀어드릴게요. 저 아직 준비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칼이님이 안 보여요. 밀어드리겠습니다. 물귀신이라니. 이럴수가. 이 사람. 뭐지? 저 한 번 밀어주세요. 네, 알았어요. 잠시만요. 오세요. 못 밀어드릴 것 같아요. 아, 못 쳐요, 못 쳐요. 저 갈게요. 안 돼요. 해줘요. 해주세요. 아,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하면요. 하나, 둘, 셋. 아, 전 맥숙대로 밀어드리셨어요. 한 번 더 밀어줄까요? 나 왜 자꾸 여기서 죽지? 왜 나 먼저. 밀어드리지 않겠냅니다. 컵이 자꾸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가세요. 저 밀어주세요. 칼이님이 안 보여주셔서. 죽으세요? 네. 일부러 죽은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러세요? 눈. 마야, 아이즈. 아이즈? 저를 뭘로 보시는데 눈, 저가 눈으로 보이세요? 너무하시다. 뭘로 보시냐면서요. 보이시냐고 했어요. 보이시냐. 사람으로 보여요. 스팀으로 보여요. 저 컵이라고 해요, 컵이. 컵이라 안 보이는데. 지금 저게 컵이니까? 흡수. 컵이. 컵이, 컵이. 컵이, 컵이. 감사합니다. 제가 밀어준 거예요, 일부러. 죽을 뻔했는데요. 컵이, 아이즈가 찾으셔가지고. 컵이님이 컵이님을 찾으시다가 정말 대단하고. 네, 저는, 저의 능력은. 컵이, 컵이, 컵이는 우리 친구. 흡수. 흡수입니다. 컵이, 컵이, 컵이는 우리 친구. 노래가 이상하다. 다시. 컵이, 컵이. 진짜 이겼다. 끝나겠다. 진짜. 하 SK